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요.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시장 자체가 방향성은 제가 잡고 있는 방향이 있고 약간 하방 쪽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일단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한다는 것 이번 주에 흔들릴 때 보니까 급락할 때도 또 급락을 하는데 당길 때도 또 빨리 당기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감에서 수요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밀려도 이제 팍팍 밀리는 게 아니라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좀 슬슬 밀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예상해서 급락할 때 단기로 매수하고 급등할 때 팔고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을 볼 때는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주 안 가면 코스닥은 절대 못 갑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가 가면 코스닥 시장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겠죠.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약간 어려웠어요. 어떤 종류가 올라가고 어떤 종류가 떨어지고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주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만약에 잡힌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럼 대표님의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시장이 상방으로 경직이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반 경직보다 더무성이 상방 경직이에요. 위가 좀 막혔다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잘 되길 바랬는데 제가 삼성전자가 안 간다고 했을 때 10만 전자 할 때 제가 혼자서 8만 전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만 전자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한 소리 들었거든요. 네가 뭘 하는데 삼성전자가 잘 얘기하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항상 크게 방향이 틀리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제 타이밍은 신의한 이상 맞출 수는 없고요.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상방에 경직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어느 시점이 되면 효과를 보는데 자꾸 매도가 나와요. 이건 불안 심리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가 됐고 제가 볼 때 실적주 위주의 분할 매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게 있다. 세트랙아이다. 세트랙아이를 분할 매수로 사는 거예요. 카카오게임즈다. 카카오게임즈는 불안 매수 사고 어부완두체대. 어부완두체대 분할 매수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최고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마주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너무 테마예요. 솔직히 내가 이 기업 왜 가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테마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 되면 식기적주들은 분할 매수 그다음에 테마주로 소량 단기 매수로 접근하시는 연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궁금증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공부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수익 내실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항상 한결같은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으면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동요되지 않고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오셔가지고 저희 8시부터 9시 이데일리 맵이니까 파이팅하셨으면 지지우고 좋겠습니다.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특히 배당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